반면, 그냥 음식 고르는 것이 귀찮아서, 또는 남자친구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아무거나라고 말했다고 여자 스스로 믿는다면, 티내지 않고 남자의 사랑을 테스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이 결혼을 통한 공동 육아를 위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서로 깊이 사랑할수록 협동이 잘 이루어져서 공동 육아 사업이 잘 진행될 겁니다. 따라서 남자의 입장에서도 여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했을 겁니다. 공동 육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남자도 여자도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여자의 유전적 자식이며,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원시사회에서 남녀가 사귀거나 결혼해서 여자가 임신했는데 불화 때문에 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자가 그 아이를 자궁 안과 밖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남자 없이 혼자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생존률이 낮아질 겁니다. 이제 애 딸린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여자의 인기가 폭락할 겁니다. 따라서 애가 없을 때에 비해 더 열등한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새로 얻은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가 유전적으로 남남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친자식보다 훨씬 덜 사랑할 겁니다. 기존 남자와의 결별은 아이의 생존과 건강과 지위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번식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불화 때문에 여자와 결별한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여자의 아이는 그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남자의 번식에도 대체로 해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성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별 이후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남자 대신 짊어집니다. 결별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에 비해 아이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생존하더라도 대체로 더 열등할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 아이를 위해 투자한 것이 매우 빈약하다면 남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로또급 대박일 수도 있습니다. 소나타 새 차를 3천만원에 사는 것과 10년된 중고차를 200만원에 사는 것을 비교해봅시다. 차 자체만 비교하면 새 차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가성비를 따지면 중고차가 훨씬 좋습니다. 아이 자체만 보면 결별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가 대체로 더 좋겠지만 가성비까지 따지면 남자에게는 결별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여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뻥쳐서 상대방을 속이는 능력이 남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도록 진화했으며 그런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진화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상대를 속이는 능력 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도록 진화했다고 추정합니다. 저는 남자가 자기 기만에 빠짐으로써, 즉 자신이 실제로 여자를 깊이 사랑한다고 착각함으로써 여자를 속이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먹티 전략을 쓰기 위해 사랑한다고 속이려는 남자와 진짜 사랑인지 알아내려는 여자 사이에 진화적 무기 경쟁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어떤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를 두고 여자가 아무거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남자가 여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해석해서 정말로 아무거나 선택하거나 남자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여자가 내색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남자에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실망한다면 앞으로 그 남자에게 쓰는 짝짓기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거나라는 여자어는 남자의 사랑을 시험하는 데 대단히 유용해 보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할 때 사지선다형 문제보다 논술 문제가 더 효과적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용성 때문에 아무거나라는 여자어가 널리 활용되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남자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 관찰함으로써 남자가 여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클수록 관심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 테스트로 쓸모가 있습니다. 둘째,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사랑할수록 자기가 먹고 싶은 것보다 여자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셋째, 남자가 음식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보면 여자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아무거나라는 여자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처리는 여자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자신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를 몽땅 다 의식하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자기 기만이 번식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하면서 사랑 테스트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의 사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티가 나기 쉬울 겁니다. 반면 그냥 음식 고르는 것이 귀찮아서 또는 남자친구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아무거나라고 말했다고 여자 스스로 믿는다면 티내지 않고 남자의 사랑을 테스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편의점은 한글자막 by 한효정